네 안녕하세요 이민호입니다 드디어 이제 크리스마스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10년 한해도 얼마 안 남았는데 여러분의 2010년은 어땠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잘 마무리하셨으면 하는 말인데요 크리스마스 정말 따뜻한 사랑하는 사람들과 좋은 시간 좋은 추억으로 했으니 크리스마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연말 마무리 참하십시오 저도 조만간 곧 좋은 작품으로 저는 계속해서 많은 관심과 사랑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11년 다들 보고 정말 희망차고 흥득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같이 행복합시다 크리스마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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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리스마스